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납세무역 확장 및 소멸에 관한 성령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재척기간을 물어봤네요. 우리 재척기간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재척기간이 몇 년이 있어요?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7년짜리에 해당하는지 10년짜리에 해당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죠. 10년짜리는 뭐가 있다? 사기부적, 7년짜리는 무신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단서가 붙었어요? 아니죠.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렇게 붙었네요. 무신고죠. 무신고면 몇 년짜리? 7년짜리인데 예외적으로 몇 년짜리가 있어요? 10년짜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증여.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를 뭐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몇 년이다? 10년짜리죠. 맞죠? 10년짜리고.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정부가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하는 세금은 재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부터다? 그렇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같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무슨 납세무가 있대요?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공유물이거나 또는 공동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고. 3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데 올해 지금 타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어서 2번, 3번은 지금 넣어놨거든요. 아마 3번은 이번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3번 같은 경우. 그래서 봤더니 합병입니다. 합병이면 납세무가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가 돼요? 승계가 되죠? 그래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전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서 뭐한 법인? 소멸된 법인. 즉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을 해서 B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A가 소멸되고 B가 살아남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랑 B랑 합병이 돼서 B가 됐다면 뭐가 소멸법인이에요? 그러면 A가 소멸법인이죠. 존속하는 법인은 B네요. 그러면 B는 A에게 뭐가 된? 부가 되거나 그 A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즉 납세무가 뭐가 된다? 승계가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한대요? 새로 진행한대요. 뭐가? 시효가.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중단됐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중단 사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중단 사유에 뭐가 있었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뭘 해라? 징수권을 행사해라. 즉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무슨 기간이에요?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는 돈 내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 연장해 줄게.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는요? 중단이 아니라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면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효력이 없대요. 무슨 효력이? 정지효력이. 그렇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잠시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정지라는 것은 멈추는 거거든요. 멈추는데 그 효력이 없대요. 멈추는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제기가 됐어요? 소송이 제기가 됐네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가 됐죠? 그러면 그 소송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송 진행 기간 중에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10년인데 기본 5년이죠? 예를 들어서 4년 10개월이 지났어요, 소멸시효가.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5년짜리라면. 2개월 남았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그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돼요.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10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가 소송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정지해 있다가 6개월이 끝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남은 것만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남은 것만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각하를 시키거나 기각이 되거나 취하를 시켰다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 지방자치단체 잘못이죠? 납세자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지효력은 사라지는 거죠. 정지효력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 2번 문제를 보죠. 2번 봤더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5번이죠? 1번 보죠. 1번에 봤더니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유상으로 본다 그래야죠. 왜? 부담부 증여고 채무 부분이니까.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제일 먼저 채무액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라. 왜? 채무액이라면 유상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여로 가니까 그래서 봤더니 채무 부분이네요. 그러면 유상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확인해보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형제자매네요. 누구 아니에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네요. 그러면 증여로 의심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죠. 환지는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죠. 3번은 그렇죠. 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무슨 짓을 하면? 해제를 하면. 자, 해제가 됐을 때 우리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등기 등록을 안 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상이면 몇 개월 3개월 유상이면 60일 유상이면 60일 무상이면 3개월이고 개월수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말일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고 그렇죠. 취득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왜? 지목을 변경을 했는데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취득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5번이 맞죠? 5번 이것도 잘렸네. 밑에가.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시취득으로 본대요. 뭐는? 건축물은 건축물은 자, 환지에서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환지에서 건축물이 나오면 무슨 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체환지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취득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만약에 환지에서 토지가 나왔으면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승계취득으로 보시고 이 밑에 부분이 지금 나와 있죠? 저는 여기서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어서 아, 이렇게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본다. 무엇은? 건축물은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자, 취득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뭐가 틀렸나요? 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이라고 해야죠.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렇게 가야 되고 단, 그날 전에 뭐 했다면? 사용을 했다면 그때는 사용일로 가는 거고 자, 2번은 민법 제 245조가 나왔습니다. 점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취득세 문제네요. 취득세 문제에서 점유는 언제? 등길이 돼야죠. 등길이. 양도소득세 문제였으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맞고 취득세 문제니까 등길이 돼야죠. 3번. 자, 3번은 맞죠? 무상취득이니까 언제가 취득일?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단, 그 전에 등기했으면 무슨 날? 등길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3번이 맞는 이야기. 자, 4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자, 정비법 나왔습니다. 정비법 나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나와야 되고 뒤에가 다음 날이 나와야죠. 다음 날이.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자, 건축입니다. 건축이면 언제가 취득일? 사용승인서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서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무슨 날로 가야 돼요? 사용이 가능한 날 사용이 가능한 날하고 무슨 날하고 사용이라고 비교해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빠른 날 이랬어야죠. 빠른 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날 사용승인서 또는 무슨 날 임시사용승인 또는 무슨 날 사용이 가능한 날 자, 1, 2, 3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사용이라고 비교해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사용승인서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무슨 날 중에서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으면 사용이 가능한 날과 무슨 날 중에서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죠. 자, 4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1번을 봤더니 자, 2번이 정답이죠? 1번을 보니까 답이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네? 뭐라고요? 자, 무상취득이래요.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무상취득인데 시가표준액으로 간대요. 맞죠? 어떨 때?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뭘로 가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간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없어요. 잘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가인정액하고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간다. 이런 거 없다고요. 무조건 뭘로 간다? 시가인정액으로 갑니다. 그게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다만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인정액이 취득일 전 몇 개월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금액인데 그 기간 중에 시가인정액을 찾기 힘들다면 그때 가서는 뭘 쓰라고요? 시가표준액을 쓰는 거지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2번은 일시급등으로 지급했을 때는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대요. 할인을 받았으면 무슨 금액으로 가십시오. 할인된 금액으로 가십시오. 할인된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할인받은 금액을 할인액이라고 하거든요. 할인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거래금액 총액이 거래금액 총액이 10억입니다. 거래금액 총액이 10억인데 얼마를 할인을 받았느냐 하면 1억 원을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 지급액은 얼마예요? 9억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라? 그래요. 이걸로 하라고요. 그러면 얘를 무슨 금액이라고 그래요?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고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하고 할인받은 금액 얘는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 줄여서 할인액은 취득가액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한글 문제 할인된이냐 할인받은이냐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시가인정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개수잖아요. 개수. 그렇죠? 개수면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야죠. 사실상 취득가격. 현금 지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물론 법인이 아닌 자로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이거나 간주 취득은 다 실제 지출이 있었다 있었으니까 그 지출된 금액이 뭘로 가십시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십시오. 단 법인이 아닌 자가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뭘로 갑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목변경이죠? 역시 지목변경이면 뭘로 가야 돼요? 똑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라고요. 아셨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셔야 돼요. 대신 지목변경 전과 후에 시가 표준액 차익으로 가려면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일단 법인이 아닌 자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야 돼요.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뭐 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없을 때 변경 전과 후에 시가 표준액 차이로 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뭘로 가셔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과세 표준 지문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항상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가 인정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가 표준액으로 갈 거냐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현금 지출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예로 가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예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에서 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 무상 같은 경우는 얘가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얘가 기본입니다. 단 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원슈취득이거나 간주취득이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실제 지출이 있으니까 뭘로 가는 게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교시 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진짜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보거든요. 집중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문제에 접근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실수를 좀 줄여주니까.